지구촌의 슈퍼파워, 제1의 선진국이라는 미국에서도 은퇴 후 생활고를 겪게 될 사람들이 수천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 인구 센서스에 따르면 은퇴 연령대인 55세에서 66세 사이의 미국민들은 절반 정도는 은퇴 저축을 한 푼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 연령대의 여성들은 꼭 절반인 50%, 남성들은 47%가 직장 은퇴 저축인 401k나 개인 은퇴 저축인 IRA 등이 없다고 응답했습니다. AARP 전미 은퇴자협회에 따르면 미국 근로자들 가운데 5,700만 명은 직장 은퇴 저축을 제공하지 않는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은퇴 저축이 없으면 사회보장세를 10년간 납반 후에 은퇴 후 받는 사회보장연금으로 생활하게 되는데 생활비를 충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연금은 2023년 1월부터 물가급등을 반영해 전년보다 8.7%나 대폭 올랐으나 한 달의 평균으로 1,827달러를 받고 있어 10% 이상 급등해 있는 주거비와 생활필수품 사기에도 태부족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AARP 전미 은퇴자협회는 은퇴를 앞둔 미국인들에게 아직도 늦지 않았다며 지금부터 은퇴생활에 대비하라고 강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선 AARP는 기대수명이 높아지고 건강도 증진됐기 때문에 최소한 70세까지는 일하기를 권했습니다. 동시에 생활비는 가능하면 최대한 줄여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IRA와 같은 개인 은퇴조축이나 헬스셀빙스 프로그램 등에 가입해 은퇴조축을 시작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대신에 사회보장연금은 가장 많이 탈 수 있는 70세 이후의 신청에 타기 시작하라고 권했습니다. 개인 은퇴조축인 IRA 또는 로스 IRA의 경우 부부 중에 한 사람만 근로소득이 있을 때 가입하면 50세 이하는 1년 1인당 6,500달러, 50세 이상이면 1년 1인당 7,500달러씩 불입할 수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렌입니다.